개나 강아지는 서로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독립적이고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된다는 건... 더군다나 두 고양이는 사는 집도 다르고 집사도 다릅니다. 둘은 결국 친구가 되었을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집 구조가 좀 특이해요. 저는 2층에 살면서 여자 고양이 백지를 키우고 있어요. 3개월쯤에 저희 집에 와서 얼마 전 성묘가 되었습니다. 백지는 약간 까탈스러우면서도 거침없는 고양이에요. 3층에는 남자 고양이가 살고 있어요. 집사가 저희 친언니고요. 오배는 조심성도 많고 장난치는 것도 좋아해요. 아슬아슬한 동거를 시작한 두 고양이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저희는 가족이 층층이 살고 있어요. 3층에는 오배, 2층에는 백지, 2층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각자의 집과 영역은 있지만 서로 친구처럼 집에 놀러가고 또 공용공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또 같이 놀고 또 위층, 아래층은 오르내리면서 후다다도 많이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방면문으로 모든 집을 다 연결하고 고양이들이 언제든 떠나질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첫 만남부터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백지가 하악제도 많이 하고 좀 무서워하는 것 같고 아 얘네들이 정말 친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현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먼저 친해지는 과정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둘이 점점 다운다운하면서 싸우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르게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었죠. 살벌하게 싸우다가도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고 영역이 다른 두 고양이도 친구가 되는구나. 오베는 백지 집에 편하게 놀러와서 그루밍을 하고 백지도 오베 집에 놀러가서 배를 까며 애교를 부리고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살면 외롭지 않고 좋겠다. 공용 공간인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간식도 얻어먹고요. 근데 사람도 그렇듯 고양이도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밥을 충분히 주는데도 남의 밥을 뺏어먹고 상대방의 화장실을 쓰기도 하고요. 서로의 영역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각자의 영역을 확장 또는 방어하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놀 땐 또 다정하게 노는데 여기저기서 정보를 모아보니까 서열이 정해져야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은근 내 애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는 특히 백지가 암컷이니까 덩치 큰 수컷 오베한테 밀리는 게 너무 안쓰럽고 오베는 백지보다 염장자고 순둥순둥해가지고 까칠한 백지한테 밀리는 게 좀 언짢고 이게 애들 싸움에 여름 싸움 된다고 고양이들 싸움으로 은근히 자매들 의가 상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두 고양이가 좀 의지하면서 살면 서로 집을 비울 때도 또 여행 가거나 할 때도 고양이들이 좀 외롭지 않겠다 그런 마음에 계속 시도를 했죠. 두 고양이는 여전히 두 집을 오고 가며 아웅다웅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내 집과 네 집을 놀러 다니면서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내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두 고양이는 잘 지내고 있는데 집사들의 괜한 걱정인지 두 고양이는 각자 살고 싶은데 집사들이 괜히 부추기고 있는 건지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